2년이 된 이펙스에게 안녕 나는 이펙스 금둥현이야 지난 데뷔 때에 이어 이렇게 또 편지를 쓰게 됐네 그 당시에는 모든 게 어색하고 걱정됐는데 시간이라는 게 참 신기해 이제는 자신감과 믿음만 남아있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 팀에 대한 자부심?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있는 우리를 보면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 지금 데뷔 영상만 보면 많이 어색하고 귀여운데 지금 이 편지를 읽을 때 학원가를 보면 똑같은 감정이 들면 좋겠다 그럼 더 성장한 모습인 것 같잖아 지금도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해나갈 우리라 걱정이 없다 우리에게 있을 시련과 아픔이 분명 존재하겠지만 나는 우리 8명이 함께라면 아무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 이것도 지나면 우리의 소중한 순간들이 될 거라고 믿고 있거든 우리 위시형, 뮤, 아민, 백승, 에이든, 예왕, 제프 나는 우리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니는데 정말 너희를 만나건 큰 행운이야 고마워 그래서 내가 선물을 준비했어 선물은 바로 나예요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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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